타치코마 중장비약 만들고 난 다음에 이번엔 또 뭔가 어떤 재밌는 녀석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불현듯 떠오른게 페라리 F1 머신 이라든가 스포츠카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마침 작업하던 작업실에 부품도 막 잔뜩 있어 가지고 그래 저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래쪽은 이제 각광류처럼 이렇게 생겼고 굉장히 낮게 엎드려져 있는 그런 각광류의 느낌이 들어서 타치코마 디자인 하신 분이 시로 마사무네 님이시죠 유명하신 만화가이시기도 하고 애니메이터 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뭐 여러가지로 만들었는데 그런걸 작업하지 않았나 작업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느껴 보였구요 일단 얘도 옛날에 물레동 작업실일 때 그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쭉 한번 봐 드릴게요 보여 드릴게요 물레동 작업실 그러니까 지금 물레창작촌이 되어 있는 동네인데 그때는 이제 공장단지 였어요 밤에 한 5시 넘어가면 조용해 가지고 작업하기 딱 좋았고 작업실 비용도 그때 한 6만원 인가 굉장히 저렴 했으니까 그때 이제 작업실 딱 보니까 탱크 포탑 탱크 포탑 위 아래로 이제 뚫려 있었고 보니까 이런식으로 이제 버려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적절한 부품들이랑 같이 막 붙여 놓고 이런식으로 해볼까 그래서 아래쪽은 플라판으로 완전히 막고 위쪽도 같이 이렇게 막아 줬고 위 아래를 작업을 하고 나서 다른 부품들로 이런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붙여줬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뒤쪽이 얇게 빠지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지 생각하던 중에 엠진 뉴간담 있잖아요 뉴간담 앞쪽 무릎 부품 그 부품을 옆에서 딱 대니까 어 이거 괜찮나 해가지고 이거 뭐 에어 인테이크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은 이제 바이크의 뒤쪽 바이크의 안장 뒤쪽에 덮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위에다 덮어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쓰고 남았던 이제 부품들 중에 뒤쪽에 리어 스포일러 같은 느낌을 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줬구요 그리고 앞쪽은 타치코마를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이게 고토부께와 부품이 아니 키트가 아니고 아시죠 웨이브꺼에요 웨이브꺼 1대24 스케일 자동차하고 사이즈는 은근 비슷한데 대신에 이제 키트 재질이 그다지 그렇게 좋은 재질도 아니고 거기다 수축이라든가 접화선 수정도 해줘야 할 때 은근 많아요 요즘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욕먹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2005년 2004년 2005년 이때만 하더라도 프라 모델이 그렇게까지 뭐 잘 나오던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일이 다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데카를 일일이 다 이제 디자인해서 이런식으로 포토샵에서 이미지라든가 이런걸 수정한 다음에 일러스트로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폰트라든가 사이즈 이렇게 다 하니까 말보로라는 글자 이것도 다 디자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a4 용지 한장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잉크젯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는 데카를 가정용 잉크젯 프린터기만 써도 웬만큼 이제 나오는 세상이라 좋은데 그때 한 2006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성능 잉크젯 프린터가 아니면 이렇게 나오지가 않더라구요 레이저 프린터도 나오다 걸려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가정용 레이저 프린터도 충분히 출력이 됩니다 레이저 프린터의 장점은 뭐냐면 출력한 다음에 코팅하지 않고 바로 그냥 붙여도 돼요 그 점 좋더라구요 근데 잉크젯 프린터기 같은건 출력한 다음에 보이시죠? 유광 클리어로 코팅을 한 서너 번 정도 해줘야 하고요 캔 스프레로 뿌리면은 그래도 한 몇 달은 가는데 에어브러쉬로 뿌려보니까 대략 뭐 한 12시간 그 정도 밖에 버티질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작업할 거를 일일이 다 칼이나 가위로 다 올려내고 나서 유광 클리어를 뿌린 다음에 한 30분정도 말렸다가 바로 작업을 해줘야 그래야 이렇게 데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얘 보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잘 잡힐려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말보로라는 이런 폰트 그 다음에 측면의 이런 말보로 글자들 이런거 왜 이렇게 안 잡히냐?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들 이걸 다 일일이 자작 데칼로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칼을 다 저런 식으로 다 자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붙였구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색칠은 브라이트 레드 였나? 그러니까 이탈리아 레드가 아니라 이탈리아 레드는 요즘에 제가 작업을 해 봐도 색깔이 좀 검은 죽죽해요 좀 진해요 근데 이제 브라이트 레든가 이런 애들은 좀 밝거든요 스캔 스프레이 였던가 에어브러쉬 였던거죠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약간 좀 밝은 톤이 될 수 있게 왜냐면 실제로 패러리 레이싱 머신들 실제 빨 그 이탈리아 레드 그 색상들을 직접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이 굉장히 맑아요 근데 그거를 당시에 2006년에 군제라카에서 나왔던 이탈리아 레드는 그 느낌을 제대로 못 살리더라구요 칠해놓으면 약간 검은 죽죽하다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캔 스프레이로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레드를 칠한 다음에 데칼을 다 일일이 다 붙여주고 유관 클리어를 뿌려서 다 덮었어요 여기다가 반짝반짝 할 수 있게 얘는 아무래도 레이싱 머싱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할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납작하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몇몇 데칼들은 뭐 사용하고 남은 다른 키트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줬구요 이런 뭐 이런 잘 자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노란색 같은 경우는 빨간색하고 보석 대입을 하다보니까 확 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식으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기억이 나는게 한 그때가 2006년 2005년 이때였으니까 제가 아내랑 한참 연애하던 시절이었고 결혼 한 1년 앞두고 미친듯이 만들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아내가 막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레이싱 머신으로 말버로 레이싱 머신으로 만들기 기억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쪽은 굉장히 화려해요 보시면 사진에도 여기 보이는데 근데 딱 아래쪽으로 돌리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래쪽은 거의 손은 안 댔어요 그냥 적층 하듯이 그 뭐라고 하죠 겉메탈을 칠한 다음에 클리어 도려들을 사용해가지고 클리어 오렌지, 클리어 레드, 클리어 블루 이런 애들을 써가지고 색깔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리고 천천히 몇번 갔다 오고 나니까 이쪽에 요쪽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바퀴가 빠져 버렸어요 여기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건 부품을 구하고 싶은데 구하지 못해서 아직 고치지 못했고요 그 외에는 지금도 여전히 쌩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치코마를 레이싱 머신 하고 그 다음에 중장병으로 해서 이제 두 개를 만들었고요 나중에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볼까 했는데 솔직히 같은 키트를 두 번 만들고 나니까 지치더라고요 이게 그냥 요 상태로 그때 작업하고 게다가 키트의 품질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개떡 같아요 그래서 세 번은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한 딱 요 정도에서 스톱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키트를 가지고서 각자의 방식대로 작업을 해 가는 거 요즘 자켓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둑 작업하는 걸 이런 방식으로 좀 다양하게 본인의 생각대로 똑같은 거 똑같이 매번 똑같이 만들어 볼 거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아마 이 녀석 지금 처음 공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랑 같은 시계 모양을 만들었던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 요즘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잘 모르실 거죠 이제 이런 겁니다 고선 patrimony 여기 하 roommates 그리고 워뇽 lo prosecutor Em 硬 치